지금 김희선 씨보다 몇 살 어리죠? 한 3살? 3살! 그리고 참고로 김태희, 수혜 씨하고 동갑 근데 임수정, 이효리, 배두나는 오윤화 씨한테 언니 그런 소리 하는 건 돈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게 언니는 이게 싫어해 그게 막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도 왜 학교에서 뒷번호 있는 뒤에 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좋아줘 오윤화 씨가 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 찢어 미친 거 같잖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크니까 수혜 씨나 김태희 씨나 다 작잖아 그러니까 키가 크고 키가 크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 많이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데뷔도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정식적인 데뷔는 스물셋 넷 정도 했으니까 제가 늦게 데뷔했어요 아니 스물셋 넷에 나이 많은 역할은 뭐예요? 이웃녀 이런 거 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대표작이 올드미 스타일이라는 아 그렇죠 너무 올드가 붙었네 네 올드가 붙어가지고 아 그러네 오윤화 대단하다 진짜 아래로 5살 위로 11살이야 난 7호잖아 이 와중에 그런 건 꼭 짚고 넘어갔지 아 예지원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했구나 친구로 나왔구나 예지원씨가 나랑 동갑인 게 그러지 않아요? 아 예지원씨가 너무 많아 아니야 그래 너무 많아 거의 못해 김지영 언니도 김지영 언니도 아 복귀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 보는 탤런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 인스타를 90도로 할 때니까 이제 그 집도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을 그래서 아니 왜 언니 언니 말씀 낮추세요 이런 식으로 늦게 되던 건 알지만 나이는 저보다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지영씨 저보다 1살 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 저보다 언니 아니세요? 혹시 몇 살인데요? 80년생인데 어머 너무 놀라면서 어쩌다 올드기 스타일 연휴를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80년생은 좀 그렇다 진짜 그때는 어렸습니다 야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레이디스 코드는 한마디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나오신다고 특훈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 지금 뭐예요? 스피치 레슨이라고 네 아까는 레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고요 언니 발음이 네 저희가 특별하게 유명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고 유명한 개그매라고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개그맨 허경환 선배님이라 피자 떡 오해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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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저희 강의해 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허경환이가요? 네 네 영상도 찍고 이제 수업처럼 이렇게 예능을 가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작가님들이 이거 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거 받아주시니까 후회 없이 다 얘기하라 얘기하고 와 이러면서 그럼 그때 혹시 뭐 짠 거 있어요? 짠 거는 없고요 그냥 뭐 그냥 할 말을 하는데 경험당을 많이 짠 거 없어? 연일권인 줄 알았는데 뭐가 돼? 아니 내가 봤을 때 정준수 지금 완전 만시창이야 레이더 때문에 수습이 안 돼 나 설레이가 진짜 이만큼이었어 앞으로 들어주고 했는데 다 못했어 그러면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불렀던 노래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해 그대 떠나보낸 내 두 눈에 어둠이 다올라 누나 어둠이 다올라 누나 어둠이 다올라 누나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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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세 양도 그렇죠?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두 분 다 실력을 입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뭐 서점이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 4ūㅁ 가락틴 우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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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a 소 주지 소 주지 소 주지 소 주지 소 주지 공 courses 고도 오늘 여러가지 풍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용도 있었고 비방용도 있었는데 정준씨인데요 정준씨가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에서 중도 하차 얘기에는 고산병 얘기를 했는데 고산병이 사실은 핑계였다 시질적인 이유는 제작진 멤버들한테 왕따를 당해서